아니 왜? 배떼지에 기름칠은 해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 참 그리고 녹화 끝나고 이따가 봉숭아 학당 회식 있는 거 다들 알지? 네! 선생님! 저는 회식도 너무 싫어요 저는 사람들이 회식 때 자주 먹는 삼겹살! NO! 오겹살! NO! 목살도 절대 절대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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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요 아 아쉽다 내가 오늘 쏠려고 그랬는데 소고기 툭불은 먹어요 아니 왜? 내 돈 주고 먹기 더럽게 비싸잖아요 선생님 정말 정말 사주시는 거예요? 절대 절대 나 나 나 불쌍해 아니 왜? 나이 먹고 너무 열심히 해 이상해 고마운 그 Chef 우리의 저녁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